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8년 무려 6,5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치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치즈인데요. 이 치즈는요 이탈리아의 카수 마르즈라고 하는 치즈입니다. CNN 등이 꼽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치즈로 선정되어서 화제인데요. 이 치즈는요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에서 생산하는 치즈이구요. 부드러운 풍미가 일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즈를 부드럽게 크림처럼 만드는 것이 놀랍게도 치즈 파리의 구덕이라고 합니다. 이 치즈 파리는요 보통 치즈나 썩은 고기 등에 알을 낳고 번식을 합니다. 이 녀석이요 세르데냐 섬의 페코리노라고 하는 딱딱한 치즈가 있습니다. 그 치즈에 갈라진 틈에 알을 낳았는데요. 이 치즈 안에서 부화한 구더기는 치즈 속에서 움직이면서 귀를 만든다고 합니다. 조금 혐오스럽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이 치즈의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이 딱딱했던 치즈가 부드러운 크림치즈처럼 변한다고 합니다. 웩 하면서 좀 약간 역겨운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는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풍미가 궁금하네요. 이걸 먹을 때는요 딱딱한 치즈의 윗부분을 걷어낸 다음에 구더기가 살아 꿈틀거리는 치즈의 가운데 부분을 숟가락으로 떠먹는다고 합니다. 이때 구더기도 함께 먹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듯 카수 마르주는 살아있는 구더기를 함께 먹는다는 사실 때문에 세계 10대의 혐오 음식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치즈의 애호가들은 카수 마르주는 지중해의 목초지를 그대로 담은 깊은 풍미와 몇 시간 동안 입맛에 남는 강력한 여운을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카수 마르주는 실제로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제 구더기를 같이 벗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더기는 대부분 씹는 과정에서 위산, 또 씹다가 이렇게 씹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구더기가 살아남았을 경우 문제가 되는데 위라든지 장 이런 곳을 갉아먹어가지고 미세천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이 치즈는 2009년에 기네스북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치즈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카수 마르주는 수세기 동안 사르데냐 섬 사람들에게는 아주 사랑을 받아온 전통 치즈입니다. 그래서 섬의 전통 상품, 전통 음식으로도 선정되어서 사랑을 받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1962년 이탈리아 정부는 기생충에 감염된 음식의 섭취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수 마르주도 상업적인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치즈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최대 5만 유로 하나로 약 6,500만원이나 되는 높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팔면 벌금을 내야 되고 먹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치즈라는 이름을 얻을만 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